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브릿지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버레이 블렌딩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색조에 따라 레이어 블렌딩의 결과는 서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27개의 레이어 블렌딩 모드 중에서 최선의 블렌딩 모드를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플라워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보여줍니다. 플라워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버레이 블렌딩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툴스 패널 하단에서 앞면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한 후 사이즈 300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원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아치 모양 안을 칠해 지웁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디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보여주고 케이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케이블, 브릿지, 플라워, 레이디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모두 클릭해 숨깁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브러쉬 프리셋 피커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어 모양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웹 미디어 브러쉬스를 선택합니다. Adobe Photoshop 경고 상자에서 OK를 클릭하면 기존 브러쉬를 제거한 상태에서 새로 선택한 브러쉬를 추가할 수 있고, 어펜드를 클릭하면 기존 브러쉬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 선택한 브러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펜드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프리셋 피커 패널 하단에서 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를 입력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눌러 색상을 불러옵니다. 오른쪽 브래킷을 여러번 눌러 브러쉬를 키웁니다. 브러쉬로 모양을 그립니다. 패널에서 를 선택합니다. 케이브, 브릿지, 플라워, 레이디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보여줍니다. 를 누른 상태로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 1, 케이브, 브릿지, 플라워, 레이디 레이어의 사이사이를 클릭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를 누르고 레이얼 스패널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를 선택하고 여자의 옷을 클릭해 을 선택합니다. 또는 를 눌러 빈 레이어를 앞면 색상으로 채웁니다. 아도브 일러스트레이러 프로그램의 패널 왼쪽 하단에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 을 선택합니다. 패널에서 을 클릭하고 문서로 드래그합니다. 문서에 방금 추가한 심볼을 선택한 후 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키웁니다. 를 눌러 복사합니다. 아도브 포로샤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옵니다. 레이얼 스패널에서 를 선택하고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깁니다. 를 누릅니다. 대화 상자에서 를 선택한 후 를 클릭합니다. 를 눌러 문서 보기를 축소합니다. 를 누르고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상단 코너를 드래그해 크기를 키운 후 를 누릅니다. 을 눌러 문서 크기를 윈도우에 맞춥니다. 를 눌러 디폴트 색상을 불러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문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브러쉬 픽커 패널에서 하드 라운드 브러쉬를 더블 클릭합니다. 왼쪽 브래킷 또는 오른쪽 브래킷을 눌러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붙여넣은 모양에서 뒤어있는 부분을 칠해 더 많은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듭니다. 패널에서 를 선택합니다. 을 누른 상태로 를 클릭해 을 만듭니다. 를 눌러 복사합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하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얼스 패널에서 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는 포토샵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 작품들은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포스터 디자인 작품들입니다.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블렌딩을 레이어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합성도 해보고 포스터도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즈니 너무 olvidvine